경희가 다가졌네 노력하기 시작했어 은경희가 이상하다고 조금만 자극해도 벌벌 떨던 그 은경희가 아니야 엄마 갑자기 유학이라니 몸 딱딱하지 않아? 매번 격시차로 인사하는 거 이 실장 참 대단해 회장님 줄 안에 의지해서 우리 회사 총괄 비서실장까지 오른 걸 보면 아가씨 약을 왜? 이딴 거 필요 없어 이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릴 거야